인천지역 아파트값이 0.47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은 0.47%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부평동과 삼산동 위주로 많이 올라 0.52% 상승했습니다. 미추홀구는 0.51%, 연수구 0.49%, 서구가 0.47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인천지역 전셋값은 0.33% 올랐으며 특히 부평구가 7호선 개통 호재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.